네? 내가 옳게 대신 내 손으로 오해원 치워준다고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법무팀장님, 의료법 위반으로 오해원 불구속 재판받는 거 실형받을 수 있게 작업하세요. 네? 오해원이 저지른 수술 비리로 병원과 모기업에 끼친 손해가 막대하다.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. 계속 재판부에 어필해서 합의 여부 상관없이 선고 공판에 법정 구속될 수 있게 하라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태인 씨한테 그런 짓하고 들이대는 꼴 못 보겠어. 옳게도 저 집에 절대 합의 봐주라고 하지 마. 오해원한테 워낙 깊잖아. 엄마 어디 가셨어요? 저기 사모님 나가셨는데요. 어디 가셨는데요? 짐 싸서 나가셨어요. 네? 엄마 무슨 얘기 없었니? 아니요, 전혀. 이거... 이혼 서류, 도장까지 다 찍었어. 어머님 전화도 꺼져 있어요. 찾아봐야겠어. 엄마 혹시 여기 안 왔어요? 무슨 소리야? 네 엄마가 왜... 네 엄마한테 무슨 일이냐? 무슨 일이냐고? 무슨 일이냐고? 네 엄마요. 몰랐어. 감사합니다.